보라버니, 제발 떠나셔요. 멀리 멀리 떠나셔서. 아니야. 하지 마셔요. 가지 말고 내 옆에. 저도 구문 쉽게 못 들어갑니다. 방도를 찾고 있으니 그때까진 몸을 사리셔야 합니다. 알고 있어. 참, 단호가 다 알더군요. 마마의 정체를. 일전에 중림원에서 은밀히 나누시던 얘기 다 들었습니다.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. 오라버니가 폐쇄손 이설이라니. 그러던데요, 단호가. 무슨 일이 있어도 단호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거라. 주군이 연모하는 여인을 해할 순 없지요.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. 잠깐. 지금 뭐하러 했어? 연모? 아닙니까? 그날 밤 술에 취한 단호가 마맞게. 너 설마 그것까지 다?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사방이 탁 트인 마당에서 정을 나누시니. 앞으로는 거리를 좀 둬라. 입만 날린 줄 알았더니 눈도 잽싸네. 거리를 두면 후위에 빈틈이 생깁니다. 그런 건 용납을 못해서. 그럼 계속 지켜보겠단 얘기냐? 내가 뭘 하는지? 뭘 할 게 상당히 많으신가 봅니다. 아니, 그 많다기보단. 예, 눈치껏 빠져드리지요. 예, 눈치껏 빠져드리지요. 보통 바로 나머지입니다. 천천히 드러내요 compet warmed WAR cheering dark. 이제 hournyик으로